경기는 완까지 난 또 이렇게 2박 3일을 함께하게 된다 없어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오늘 소개팅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여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런 걸 하지 마요 방송에서 아시죠? 인지도 있는 연예인 요즘 드라마 주연으로 갈려다 이제 조연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영화배우 김수영군 어쩐지 태가 이렇게 다르시더라고요 인사하세요 저번에 태어나왔을 때는 암흑 분위기였던 거의 연예인과 후광이 오늘은 시청률을 위해 오초이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렸습니다 제가 겨울에 요즘에 이런 식으로 다 안 입어가지고 미드 같은 거 안 입죠? 미드요? 프리즌브레이크랑 히어로 저 대학교 때 프리즌브레이크 피자 시켜놓고 합숙하면서 봤어요 오늘 게임에 미드하고 관련이 있다고? 미드요? 연기 프로그램에 뭐야? 심리 액션 스릴러? 어? 빛과 어둠의 싸움 소설과 현실이 되섞인 깊은 이야기 2010년 레미디 엔터테인먼트 앨런 웨이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내를 구하라 처음에 미드의 정신 중 시계를 세 벌로 샀어요 와우 아우 세 시계 근데 지난번 시계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소비 세어 오케이 세계 침대 같은 앨런 웨이크 I'm a writer. I've always had a vivid imagination. So yes, it began with a dream. Alan! Wake up! Shh, baby. Just another nightmare. Everything's fine. I'll go fill her up while you get the key. I'll pick you up here in, say, 15 minutes. Sure. I've forgotten there were still places like this. Towns where everybody knew everybody. Welcome to the Odier Diner. Hi, I was... 자기 사진이 있어. Mr. Wake, Alan, Wake. Oh, God! I am your biggest fan. I know people say that all the time, but I really am. 대박 스타인가 봐. 우리도 치면 이제 김소연 작가님 정도. 그분은 드라마 작가님이시고. 박해란 작가님. 공원에 이어가자. Hello? Mr. Stucky? Stucky 씨? Help! Carl couldn't make it. Unfortunately, he was taken ill. But I have the key for you. And instructions on how to get to the lake. I'll come by later to check how you've settled in. And to meet your wife. 저런 할머니가 저기 왜 있을까? 에이 웨잇! 미스 웨잇! 어? 저 사람이 스토키인가 봐 써 있어 스토키라고 근데 이게 체크 포인트 저장이 저절로 되는 건 너무 좋지 왜 안 따라와? 짐 여자가 다 들고 어? 아 빨리 와! 아 저녁 안 먹을 껴? 하루 종일 여기서 헤매고 있을 껴? 뭐 할 껴? 지금 다 하고 싶은데 운전을 하다 시키고 2층 어디 가는지나 다 알지 깜짝 선물 어? 이거 미성년자 갈런풀거 아니야? 어? 예상이 맞았다 예상이 맞았다 아이차이 너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더니 예상이 맞았다 예상이 못해 갈란 건데 왜 이래? 어이 이런 선물을 아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아! 어쩌고 했지 내가 뽀뽀 전해줘 아이 깍고 야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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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흐흐 흐흐 흐흐흐 흐흐흐 어어 그렇게 봐 무한하게? 아 그러고 있지 말던가? 재밌는 게임이네 서프라이즈 뭐야? 뭐지? I guess I have a small confession to make So now you wanna get me committed? no. It's not like that. That's not 뭐? Alan? Alan? 뭐? I don't, just don't. I don't wanna hear it. 너 오빠 같애. 여전히 성질내고. 뭐야. 어 간다 간다 간다. 우리는 또 서프라이즈. 어? 뭐야. 오케이. ela. 열정. 열정. 열정? 열정이. 열정이. 에어컨. 그 동작. 어떻게 왔어요? 그 동작은 열정이. 차를 불러서 완전 범죄를 만들겠어 엮이버스 dared créd 네 차가 설마? 이 박평찬 colors 도끼든 살인마가 나올 것 같지 않냐? 그거야? 그랬지? 엉구 엉구 왜 뛰어? 공기장에 도망간다. 그곳은 죽였다 잔치한 인사노우도 깡지한 인사노우도 이 공기장에 도망간다. 곧바로 일어났다. 이제 알바샘이 다 악마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아, 차동차다. 아, 거기서 많이 보던 말이잖아, 이거. 어?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얼굴이 작잖아. 아, 알은 웨이크. 근데, 들어봐. 제가 그 안에 있었는데, 아일리스, 아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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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믿지 않아, 지금 하지 말라고요. 지금 자동차가 폐치됐는데. 괜찮아요, 한 번부터. 뭐야, 다 호수야? 섬이 없어? 끝났어? 끝이에요, 이제? 되게 이렇게 피니쉬 같은 그런데? 노래도 되게 좋아해. 에피소드 결승. 아일리스. 소영희 한 입. 전혀 보셨나요? 소영희. 네, 기억나죠. 기억나야 하다. 나는 거거든. 내가 아일리스. 오는 거에요? phenylvan에 에피소드. 아까 그냥 안에서 보셔야 할 것 같다. 옛날 여자친구다 경치가 무서운데요? 저녁에 다시 돌아가고, 칼벌리에 불러요 뭐 옷 갈아입고 왔어? 딸기로 변했어? 응! 딸기 우유 아 진짜? 딸기 우유 그래 손 뺏었다 친다 뭔데? 어? 캠핑? 여기 캠핑 쪽으로 갔다 우리 갈 길 가자 찾아! 열쇠를 찾아야겠네요 열쇠 열쇠 열쇠라 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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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화장실인데 한 번쯤 가보고 싶었어 남자 화장실도 가봐 나에게 보여줘 남자 화장실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안에도 궁금해요 이쪽은 이제 아 똥 싸고 계시네요 이쪽은 지금 비어있고요 어 뭐 있다 뭐 있다 열쇠 오케이 오케이 설마 오! 나 나 나 나 나 해볼래 그거 나 해볼래 차 운전이래 우와 후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쳐버려 쳐버려 우와 버리러 가는데 야 초이 좋아 거리의 무겁자 자 쳐버려 쳐버려 야이씨 들켜놔 네가 와우 따는 것들이 나 이쪽 보통이란 말이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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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초이야 너 이러다 차 퍼지면 답도 없다 차가 퍼질 수 있어? 너 지금 하는 대로라면 퍼질 것 같아 지금 누가 봐도 차에서 지금 역류가 낫지 않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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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초이야 아 진짜야 오빠 오빠 어떡해 나 이걸 안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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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00명 더 있어 200명 야 200명 야 2종 보통 면허 소유하고 있는 수용이가 나 1종 보통이야 너 1종 보통이야? 나 트럭 몰아 오빠 기아 완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탔냐 너 운전 못 타면서? 나 배 힘들 때 어떻게 트럭이라도 몰아갖고 배추장 차라도 팔라고 야 오빠 너 배추장단 시킬 것 같아? 오빠 어? 여기 깊은 곳에서 자 여기 차가 잘 간다 왜 왜 이렇게 돼? 빵빵해 빵빵 차 안 빼? 차 빼? 차 안 빼? 차 안 빼? 총 돌고 가서 차 빼라 그래 어 체크포인트 어디요? 체크포인트 저장했어 저장했어 됐어요? 안녕 떡과자 오케이 이야 오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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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가 빨간데 바닷물 맛이 나 짤 맛밖에 안 나 응 염수로 조리했어 내가 오빠 건강해서 소금 안 넣고 음 짜잔 음 나 이제 다 먹었어 음 엄청 맛있다 음 배불러 맛이 없어요? 아니 맛있어요 누나 어떻게 생각해? 누나 어떻게 생각해? 누나들 좋죠 그렇지? 네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요리 솜씨를 봐요 야 너 야 너 제 이상이 형이 밥차 아주머니 야이 귀여워 오? 납치범? 오 납치범이죠 아 오 오 으아 우와 멋있다 베리가 여기 있나봐요. 베리? 아, 온다. 그가 온다. 어, 여러 명인 것 같은데? 이 하나, 가고. 와우. 야, 이거 너무 세다. 데미지가 너무 세다. 에너지 없어. 피했어. 와우. 예술을 찾았대요. 베리한테 가면 된대요. 피했어. 그냥 나가버려요. 피했어. 오케이. 탔다. 야호. 우와, 뭐야? 험머야? 아우. 저건 대꾸당이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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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체크포인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으면, 안쪽에 있는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메시지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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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이런 게임이 있을 수가 있지. 한 잔 먹을게요 지금. 헐. 야 지금 저렇게 덜 부러져 있다가 오면 어떡하려고. 어 유치히탈? 꿈 이거야말로 진짜 꿈 아니야? 이거야말로 진짜 진짜 꿈속의 꿈. 만취 꿈 만취 꿈.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가 왔어. 마음이 없어서. 네가 여기 없잖아. 너는 마치 안 맞다고. 너는 마치 나. 넌 죽어.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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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 thought I was saving Alice. The week spent in the cabin had taken its toll. I was barely conscious and fading fast. Andy인가? Andy인가 봐. 거의 영화잖아. 다시 또 시작은 아니겠죠? It's my fault. 데자뷰처럼? That's right, James Joyce. It's your fault and you're gonna pay for it. 다음 주간에 어떻게 가요? 그냥. 다음 주간에 어떻게 가요? 똑딱이. 클리커. 더 크리커. 술 먹고 저게 뭐냐고. 자고 일하더니 저게 뭐냐고. 어떻게 해 서파이즈 복경으로 무례스러워갔나 봐. You stupid? It's a trick. Wake, I'm gonna trust you with this. You're joking. Agent Nightingale, your opinion would matter more if you were sober and if I actually believed you were here on official business. Whoa! Get... Get back in the cell, Stephen King. The only way you're leaving this place is over my dead. Wait a minute. I know. Oh my god. Light. We need light. It's the only way to fight this thing. In my office. I've got your things there. Follow me. What are you doing? Who's sitting ducks with the lights out? Who's sitting ducks with the lights out? Wake, over here. There's light. Yeah. 자동차. It's an ambush. Wow. 나 죽는다. 세라, 세라 살려줘. 세라, 세라, Monica. 세라가, 팀 세라야. 세라가 축하려쳐. 나만 죽었던 애가? 세라야, 한대. 스 č Bralla down. 스팬 치ии야. 세 encuentra, pi다. 세라야~! 나 스치면 안녕이다, 스치면 안녕이야. 피했다 한 번. 야 제발 죽어라 제발. 왜 이러냐. 왜 그래? 왕이었어 왕. 와 손에 땀 봐. 아 이거 안 했는데요. 펠리 랜턴으로 무장했네. 펠리 랜턴으로 무장했네. 보호하는 사람이야. 펠리 랜턴으로 무장했네. 펠리 랜턴으로 무장했네. 펠리 랜턴으로 무장했네. 펠리 랜턴으로 무장했네. 수고하셨다. 와 얼굴도 되게 천천해졌어 쟤가 뭐했어? 많이 놀랬나봐요 무슨 짓이 있었던거야? 뭐 끝난거야? 잘살 자식아 굿락 엘 뭔 개소리여 너랑 나랑 둘이 가자는 얘긴데 자식이 술 먹을 때만 친구요? 오 다 그늘 졌어요 야 그새 해가 지면 어떡해 오 뭐야 뭐야 한 방씩 너 한입 너 한입 너도 야하 오 샤 또 해봐 체크 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체크 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요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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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오 예 차 또 있어 오기서 한 번 더 도죠? 네 가자 쉽네 예 막 숲으로 막 달려? 오프로드의 진술을 보여주려고 저거 어 저기 불빛이 저기 있긴해요 있어 있어 야 차야 힘내 thinly 내 차야 힘내 오 으으으윽 으으윽 에이 아 힘들어 조그만 아 올라왔다 ZA 된장뇨 엄청 안 굴라그 브 Aqui 안 걸을라 그러네? 엄마가 랜턴을 걷지 말랬어 아우 몰라 모르겠어 차라리 죽어보자 지금 이건 죽는 게 나아 지금 랜턴도 없고 독초를 먹어야 입고 비슷한 거라도 보이면 나 들어갈 수 있겠다 뛰어 한 번만 더 해보겠어 이건 앨런 웨이크 선수 2차 시기입니다 앨런 웨이크 멀리뛰기 2차 시기 실패 마지막 2차 시기 앨런 웨이크 이거 안 될 것 같아 멀리뛰기 됐잖아 근데 이걸로 이렇게 오면 안 된 거였는데 플레이크를 어떻게 멀리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슈 에너지 으흐흐흐흐흐 어떻게 물리치란 말을요? 야 이거나 먹어라 이거 뭐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 얘도 뒤돌아버리자 어떻게 해야 되지? 놀이봐 오, 막상사 이거 뭐야, 둘 수 있는 건가? 아, 뭐야 나 괜찮아, 바보같이 계속 보고 있어, 그렇구나 계속 보고 있다가 갑니다 좋아, 오린로씨 놈의 심장을 향해 뿌려라 쏴아, 쏴아, 쏴아 언젠간 죽겠지 뭐 아, 좀... 부끄러워 뭘 계속 먹혀드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또 한 칸을 건너가야 될 거 같아요 저의 행운을 믿습니다 한 칸 건너가고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옆에서 오는 거 오... 이거 3개 지나가고 지금입니다 오케이 볼 옆에 바짝 붙여서 와아 입질 있다, 입질 있다, 입질 있다 어디든 안 오는 거야 You will never get her back 가라 왜... 오 가슴이 뚫려있죠 앨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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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이크아 어느 bible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pproval 다 끝났어 아오오오오 수파는 깨서가 아니라 진짜 이 게임에다 보면 박수도 너무 멋진 게임입니다